빨리빨리 오십시오! 빨리빨리! 빨리빨리 갑니다! 빨리빨리 갑니다! 기준! 기준! 자, 일렬로 해체봐요! 옆으로! 다 일렬로 있습니다, 일렬로! 자, 일렬로!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께 교육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대답은 다 악으로 통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악! 아시겠습니까? 악! 다 어깨동 실시! 다 어깨동 실시! 어깨동? 너무 왜? 어우야! 교관이 하나 하면 정신을! 둘 하면 일어선다 차리자, 알겠습니까? 악! 악! 하나! 정신을 해! 목소리가 밖에 안 나와요! 둘! 자리자! 하나! 정신을 해! 둘! 자리자! 바로! 악! 악! 웃음이 나옵니까? 어깨동 실시! 악! 삼으십시오! 하나! 정신을! 둘! 자리자! 하나! 정신을! 둘! 자리자! 하나! 정신을! 자리자! 윗발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쳐다봅니다! 웃지 않습니다! 앉아! 정신을! 응! 일어서! 앉아! 정신을! 일어서! 자리자! 웃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앗! 자, 교육생! 앗! 자, 하드코트 생전 컴퓨터 와서 일단 여러분들의 지금 현 몸 상태를 점검할 겁니다! PT 체조 혹은 유이티 체조를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앗! 약간의 심각이? 비니 cerc 저렇게 가시겠습니까? 얌팔 간격!!! 양팔 간격!!!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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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은 쭉 베일 수 있도록 팔은 귀에 붙일 수 있도록 손 쭉 펴압니다 쭉 펴고 돌아왔을 때 하나입니다 목소리 크게 안 합니까? 총 5회만 하겠습니다 몇 회? 5회 마지막 구령은 붙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5회 시작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바로바로 엎드려 뭐야? 하나야 이거 독사조격 5회 10번 보여준다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작 엎드려 둘 엎드려 틀렸습니까? 엎드려 자 두 개의 한 동작입니다 교관이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 악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하나 둘 셋 넷 교관님이 말씀하십니다 악 악 자 다음은 앉아높이뛰기 동작입니다 독사조격님 앞으로 앉아높이뛰기 준비 槍 실패 Украї 악! 악! 좋아. 하나! 악! 악 붙이지 않습니다. 둘! 악! 붙이지 마! 네? 붙이지 말라고? 안 들립니까? 바로! 악! 다음 동작은 누워 발착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바로! 자, 다리 들고! 다리 1인치! 다리 펴고! 펴고! 다리 들어! 다리 들어! 태현이는 다리 쭉! 힘! 힘! 아! 나 어떡해! 왜 이런나? 야! 제발! 들어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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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힘! 아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